이전 시간에 캐시 컨트롤의 값을 로우스토어로 지정하는 걸 통해서 아예 캐시를 못하게 캐시를 금지시켰어요 그럼 이번에는 캐시를 허용시키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검색을 좀 해서 HTTP 캐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서를 찾아봤는데 모질라 재단에서 만든 MDN이라는 사이트에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걸 좀 참조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캐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뭘 가질 수 있냐면 NoStore를 일단 가질 수 있습니다 NoStore는 뭐냐면 캐시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써봤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보면 Expiration 이라는 게 있습니다 Expression은 만료 라는 뜻이거든요 즉 캐시를 생성한 다음에 얘를 언제까지 쓸 것인가 라는 그 캐시의 어떤 수명을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max age 그리고 숫자를 적는데 바로 저 숫자가 그 캐시가 어느 기간 동안 사용될 캐시냐예요 여기 있는 저거는 초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 숫자를 계산해 보면 1년 365일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캐시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지정해 볼까요 여기에서 HeatherSetCashControl에 NoStore를 빼고요 max age 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하고 리스타트를 하고요 아파치를 리스타트가 끝나면 다시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여기에서 클리어를 시켰고 오른쪽 클릭해서 하드 리로드를 했습니다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다운로드가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아주 빨리빨리 페이지가 열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From Disk Cach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5ms 0.005초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열리고 있어요 JPG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거의 카운팅되지 않고 있을 정도로 빨리 가져오고 있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200 이라고 하는 스테이터스 값은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00은 200 인데 여기에 From Disk Cache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 파일을 디스크에서 또는 메모리에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예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접속할 때는 디스크나 메모리를 통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페이지가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아 이 서비스 정말 빠른데? 라는 생각이 들 거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뭐랄까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죠 왜냐? 통신을 아예 안 하니까 그런데 캐시를 적용했을 때는 아주 지독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신선도의 문제입니다 제가 화면을 쪼갰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에디터에서 왼쪽에 있는 1.html을 제가 수정해 볼게요 제가 이거를 hypertext markup language 이렇게 수정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일단 켜 놓고요 리로드를 해 볼게요 리로드 버튼 누르시면 안 되고요 링크를 클릭해서 리로드를 하십시오 클릭했더니 어때요? 여기 있는 부분이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 이유는 1.html의 내용을 From Disk Cache, 즉 컴퓨터로부터 가져오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웹사이트는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었는데 사용자는 이미 캐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선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통신을 만든 사람들은 웹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게 돼요? 성능이 좋으면서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 고민의 해결책을 살펴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